기간 얼마나 잡으세요? 한 두 달 반 빈대 기분이 너무 멀쩡한데? 이만큼만 힘들면 할만할 것 같아 두 달 반 아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? 두 달 반 말고 2년을 할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시고 계약서 말씀하실게요 계약서를 쓴데요 네 갈아입고 올게요 맞죠? 인바디 한 번 재고 올게요 밤바도 버는 게 낫지 않을까요? 맞아요 네 내려오세요 10만이 형만 지내시고 체지방향이 좀 늘었네요 300g 늘었어요 전형적인 마른 피마냥 조금 잘 드셨나봐요 운동을 시작할게요 자 위로 하나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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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향이코 안 눌러도 되세요 다운 저희들 됐어 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하하 잘해요 남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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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먹으러 가요 마라탕은 안 된다고 아까 트레이너님이 그랬으니까 맛있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집으로 갑니다 채소가 많이 들어있고 단백질도 섭취할 수 있게 근데 내가 운동하러 20분 이상 걸어갔고 운동을 1시간 정도? 또 한 20분 정도 걸어와서 안 쉬고 일을 좀 하고 그러면 나는 오늘 운동을 2시간을 한 거잖아 그러면 눈치 보지 않고 먹어도 있잖아 두둥 10m 전 웨이팅 없어 잘 먹습니다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너무 맛있어. 트레이너 선생님이 컨디션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세시가 왔어요. 아마 뭘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피자, 햄버거 이런 거 안 먹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서서히 노력하는 걸로 하고 아 근데 너무 피곤해 보여가지고 핫소스를 막 먹었다는 일이 이제 먹었으니까 기운내고 일을 또 해야죠. 다음에 다시 만나요. 여러분 안녕.